민경욱입니다. 지금 같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 약속이 늦게 예약되는 바람에 아, 지금 도착하셨네요. 되는 바람에 좀 늦어서 여러분들 기다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 김기수 변호사와 또 이봉규 선생님 올라오시죠. 이봉규 선생님, 유튜버, 또 같이 오셨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장의 투표용지를 흔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기표되지 않은 당일 투표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개표장에서 습득한 6장의 투표용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다음에 파쇄된 용지들도 함께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선거를 찾는 그런 증거로 이용하기는 커녕 이 사람들은 그 투표용지가 탈취됐다고 하면서 그 범인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제가 검찰에 가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몸수색을 받고 함께 왔던 변호인들도 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고압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왔었죠.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분은 개표장에 있었던 참관인이에요. 개표장의 참관인께서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게 되고 왜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드리는 장소를 드리는 기회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김기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경욱 의원께서 공익 제보를 받고 투표용지 6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익 제보자를 투표용지 절도 범죄로 간주를 해서 검찰의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민경욱 의원 및 민경욱 의원에 대한 신체 수색 민경욱 의원에 대한 변호인에 대한 신체 수색 시도 그리고 민경욱 의원에 대한 민경욱 의원의 차량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 명백히 수사 과정에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제보자를 오히려 범죄인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공익신고자를 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부패 행위 방지법에 보면 공직자의 지휘납용, 직권납용의 경우를 부패 행위로 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납용, 지휘납용을 어제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한 배경선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우리 공익 제보자 분이 계신데 이종원 선생님 잠깐 나간 사이에, 찾는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날 두 차례의 신체에 대한 수색 검찰 수사관들의 수색도 수색이지만 제 몸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변호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변호인들의 참석 없이 차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제 차에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법 행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국상후 검사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 제가 이번 부정선거를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검은 이 사건을 국상후 변호사에게 배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를 불법적으로 수색을 하고 수색 영장을 집행한 그 검사에게 이번 불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또 하라고 배정을 하는 건 그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고요. 또 그러면 제가 국상후 검사를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 그것도 국상후 검사에게 배당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기 그때 저에게 투표용지를 건네주신 우리 이종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4월 15일 17시 구리체육관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거기서 도착해서 대기하던 중 핵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투표함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참관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중 의혹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시경 정도 투표가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투표 개표 참관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중 성관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 밑에 사람이니까 안 맥히는구나 이래서 다시 그 책임자를 제가 이제 신고했죠 저 요청을 했습니다. 책임자를 요청을 했더니 경비대장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께서 성관이 또 직원들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상당히 소란해졌겠죠. 그러면서 경비대장 말씀이 제2관할이 아니니까 성관이 직원한테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관이 직원한테 얘기해봤자 동문서답 될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성관위원장으로 계시는 분한테 단상으로 올라가서 신고를 하겠 저 요청을 했습니다. 외옥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으니 이중으로 요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더니 잠시 후 이제 오시게 됐어요. 현장에 와서 투표용지를 발견하시고 검토했으면 본 결과 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저 같아서는 의혹이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막아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의 책임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선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요 중지를 안 시키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어보세요 한 게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3, 40분 실랑일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아무렇게도 요시찰이 됐었겠죠 그 중에 여러 한 사람들이 여기도 의혹이 있습니다 저기도 의혹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신고를 하였지만 너무나 제가 흥분된 상태였었고 진행 과정도 중지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우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한테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 용지가 제가 우리 옆에 계시는 민교 의원님한테 전달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투표장에서 용지를 받고 거기에서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선관 창관인한테 신고해 받댔자 각론을 받게 될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선관위원장한테도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한 한 투표함에서 나왔는데 용지가 이중으로 나오는 게 교문동과 인창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통에서 나오고 그랬으면 아마 이중으로 나왔으면 착시현상이니 뭐 이래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제재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의혹을 제가 밝혀본 데 뜰 답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상당한 의혹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밖에 있는 차로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제가 화장실에서 확인해 본 후 자동차에 제가 실어놨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의혹을 밝히려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당사자인 이름을 거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자 나택은 후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납시다 선거 개표 참관인으로 제가 갔더니 의혹투성이더라 그래서 문자 내지는 사진도 제가 찍은 거를 발송해서 발송해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잘 안 받고 해서 제가 부딪히면 용지도 보여주면서 그거를 신고하려고 했었으나 연결이 안 돼서 야당으로 계시는 중진 의원님 주광독 의원님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분한테도 역시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투표 이번 투표에 의혹이 상당히 있으니 절대로 의원님이 문자로 문자로 제가 보낸 겁니다 떨어지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 보존 신청을 하시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으니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십시다 하고 문자를 한 서너 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분 사시는 부영아파트 5단지라는 데도 물어물어 찾아가서 노크도 해봤지만 열어주지를 안 했고요 그래서 역시 아 이건 안되겠구나 심지어 주강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우혹투성인 의원님의 투표를 재검표할 수 있게끔 보정신청을 하십시다 비용은 제의가 되겠습니다 제의 사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지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사무실에 계시는 사무장님만 계시더라고요 문을 문을 열어줘서 제발 의원님한테 제가 제보할 일이 있으니 저를 만나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로 문제로 제가 문자로 보낸 거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런 거는 보시더라고요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똑같이 그 사무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또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민경 의원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의도로 찾아와서 방문해서 상당한 의혹이 있으니 이런 거를 좀 밝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맹세코 제가 절도라든지 절취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저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난생 처음 태어나서 개표 참관인으로 한 분 참석했더니 대한민국이 5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여태 외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투표 결과를 개표 참관인 이틀 투표 참관인 이틀 개표 참관인 한 번 지켜본 결과 동남아의 동남아의 미개국 수준이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사법기관이라든지 검찰 검찰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일이 있으니 특별히 성관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에 응해서 성실히 제가 결과를 조사받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맺겠습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정리를 하면요 민경우 의원이 흔든 여섯 장 투표지를 공익 제보하신 분인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여섯 장이 부정선거에 단서가 될 수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걸 이제 도둑맞았다고 했잖아요 탈취당했다 근데 cctv가 없는 체력단련실에서 도둑맞았다 이런 해명도 나왔는데 그런 해명은 맞지 않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투표 참관인으로 참가했다가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고 한 투표하면서 색깔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투표지 색깔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 기표도 안 된 게 무더기로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다시 카운트해야 된다 그러고 선관위 직원도 부르고 경찰 불러라 해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마저 선관위가 쫓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그럼 경찰이 와서 조사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은 나가라 그래서 경찰이 아무 개입도 못하고 나갔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분이 여섯 장을 말하자면 야 이거는 중요한 증거니까 내가 이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익제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기 지역구의 의원한테도 말하자면 시도를 해보고 이랬는데 다 안 받아서 결국 용감하신 민경우 의원을 찾아서 전달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익제보 저는 문익점 선생님을 예를 드는데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서 모카 씨를 가지고 나온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말하자면 불법이라고 우기겠죠 그러나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 우리 모카 산업이 발전한 데는 큰 공로를 세운 거거든요 만약에 이 여섯 장이 이번 부정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분은 탈취범이 아니라 공익제보에 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의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관위에서는 탈취범으로 몰고 검찰 수사까지 벌일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걸 사실을 명백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이분께서 여러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거를 탈취라는 이야기를 듣게끔 가지고 나왔느냐 그걸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같은 투표함에 다른 색깔의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선관위에 항의를 하고 다음에 판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은 기다려 보시죠 믿어 보시죠 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선관위 직원들이 육탄으로 막는 것을 보고 아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구나 라는 라고 낙담을 한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이 안에서는 자기의 부정선거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그런 차에 어떤 분이 여섯 장에 투표용지를 건네주면서 이것도 좀 신고를 해라 했던 거죠 그때 이분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게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 마지막에 저와 연관이 됐고 저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그걸 이 세상에 알리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조회 나가서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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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